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이지영 교수입니다. 저는 폐화라며 재미있고 친절한 성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밝고 젊은 마음을 형성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즐거움을 넣을 것입니다. 저의 전공은 패션,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입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의 메이크업 실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미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 수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멋진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중요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